한국 아줌마들 한국 아줌마들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다들 머리 다 똑같고 옷도 화려하고 힘도 세고 한국 아줌마들은 너무 남자답게 씩씩해요 너무 강해요 항상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밀리고 좀 무서운데 처음엔 무서운데 근데 지금은 좀 익숙해졌으니까 좀 걱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줌마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기 아줌마는 성격이 좀 이상하죠 가끔씩도 착하고 가끔씩도 이상해 아줌마가 화났때 진짜 무섭고 차갑때는 돈 그런 것도 주고 진짜 착해요 그래서 한마디대로 여기 아줌마는 진짜 짱해요 나는 손에 맞이 칭은 손에 맞이 그룹